자기가 눈꽃질을 너무 좋아하잖아?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어, 우리가. 운동하자고? 무슨 운동? 기다려봐, 내가 찾아줄게. 우리 그때 춤 배울 때 너무 재밌었잖아. 일어나봐, 빨리. 오빠, 나 이거 좋아해. 예아, 미국 스타일! 예아, 미국 스타일! 예스! 저게 빨리 한다고? 빨라져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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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기가 힘들게. 오오! 하하! 자기야, 나랑 방향이 안 맞잖아. 오! 오우! 오! 부딪고 자기가 어디까지 내려와나? 자기 안 돼. 안 돼. 멈추면 안 된다잖아. 자비란 없다. 더는 못하겠어. 잘못했어. 다시는 말을 잘 듣겠습니다. 다시 합니까? 자 얼른 해! 열심히! 다시는 젤리를 먹고 싶습니다. 다시는 젤리를 싸주세요.